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딸아이의 이중언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현재 40개월 만 3세로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둘 다 사용하고 있고요 두 가지 언어 중 아직까지는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리킬 수 있을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고민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이중언어 아이들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중언어에 성공하려면 부모가 각자 자기 모국어로만 아이와 대화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와는 아빠 쪽 언어로 엄마와는 엄마 쪽 언어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연결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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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응가 차가워? 응가 차가워? 다리 다리 차가워? 응 다리가 차가워? 다리 아, 거기에... 신발 벗고 있었어? 아, 거기에 신발 벗고 있었어? 이중 언어 습득의 적기는 6살 이전인데 언어 습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환경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경우 그리고 3살 이후 제2언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려서 이중 언어를 습득한 아이에게는 두 언어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한 곳에 겹쳐 나타납니다. 두 언어를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다루게 되는 거죠. 7세 이전의 아이들은 직감만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풍부한 언어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세 이전의 제2언어를 배우면 원어민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tienes 하구요, je vais 하자, 바보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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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삽. 이거 할래요? 무지개요? 응 무지개 좋아요? 좋아 오케이 이거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 그거 엄마 좋아하는 거? 이거 완성 아빠 여기 끝까지 넣으면 터져 이거 끊어져 한 집이 있다 아빠 아빠 팽개 엄마 팽개 아기 팽개 아빠 팽개 너무 뚱뚱해 엄마 팽개 너무 뚱뚱해? 아니 아빠가 아빠 팽개 너무 뚱뚱해? 응 엄마 팽개는? 아 힘들어 엄마 팽개는 힘들어? 응 엄마 팽개 왜 힘들까? 아 힘이 없었어 엄마 팽개는 힘이 없어? 응 아기 팽개는? 응 아기는 열심히 했어 아기는 열심히 했어? 응 어 그렇구나 이중언어 아이들이 말을 또래에 비해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중언어 환경의 아이는 같은 나이의 단일 언어 아이들보다 어휘 형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개 국어를 하는 아이의 어휘 발달은 1개 국어를 하는 아이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 언어에서 같은 나이의 2개 국어 그리고 1개 국어를 사용하는 아이가 쓰는 어휘 수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18개 국어 아이가 습득한 2개 국어 아이가 습득한 두 나라의 말에 어휘 수를 합하면 1개 국어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50 단어 정도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2개 국어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데 더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언어 지각도 훨씬 발달해 있어 제3 언어도 빨리 익히게 됩니다 배우고실매치 보다 아빠가 아프다 아빠가 아프다 오 그러지마 아빠 아퍼 이거 니꺼야? 네 너 볼래? 잠깐만 봐봐 보여?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야? 엄마 뭐 하네 엄마 저기서 귀걸이 하고 있지 귀걸이 엄마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뒤집으면 안 보여 열어볼까? 네 너가 열어볼래? 난 배고파요 배고파요? 나 못했어 집에 통해? 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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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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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아이가 두 언어를 한 문장에 섞는다면 대부분의 이중언어 가정에서 단어나 문장의 혼형 현상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두 언어의 어휘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은 두 살 무렵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아이는 같은 사물을 두 개 단어로 지칭할 수 있어요 두 살 이전의 아이들이 말을 헷갈리는 이유의 90%는 어휘 부족인데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 단어를 빌려와 모자라는 어휘를 채우는 것이지요 따라서 언어를 섞어 쓰는 건 정신적 혼란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를 고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억지로 말을 고정하는 대신 바른말로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아빠 아빠 우와 너 돈 많다 돈 주세요 아 여기요 아 이것도 주세요 난 다 먹을 거야 응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여기 난 많이 줄게 한번 넣어줘 여기 아 너무 배불러 이제 배불러 자 여기요 어디 아 이거 세 개에요? 응 우와 돈 지세요 돈 먼저 줘야 돼요? 네 그냥 주면 안 돼? 응 여기요 돈 안 줘도 돼? 돈 주기 싫은데? 이거 줘 싫어 이거 줘 싫어 이거 사주면 없다 뭐라고? 사주면 없다 이거 사주면 없어? 응 이거 살 때 돈 내야 돼? 응 왜?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과 엄마가 할 거야 엄마가 화낸다고? 응 선생님이 화낸다 아빠 같이 아 선생님이 화내? 응 아빠 같이 아빠처럼 화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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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볼 거야 사람들이 볼 거라고 나 알았어 사람들이 본다니 이중언어 중에서도 강세언어와 약세언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각기 다른 말을 쓰는 아이는 균형 잡힌 이중언어를 발달시킬 좋은 조건을 타고난 것인데 다만 어떤 언어가 강세한 언어가 되고 어떤 언어가 약세한 언어가 될지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 중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쪽 언어가 아이의 주요 언어가 되는데 상대에 따라 언어를 달리한다는 것은 아이가 사회 환경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언어를 섞어 쓰는 것이 3살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면 아이의 언어 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약세언어는 자연적으로 쇠퇴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동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솔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